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에서는 5단기 2기 참가자분들을 모시고요 단어들이 다르게 서로 조합을 이룰 때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강세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디스크립션 창에 제가 관련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요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료의 1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1쪽을 보면 조합 1 예문 우리가 오늘 총 3개의 조합을 볼 건데요 그래서 조합 1, 2, 3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거기에 있는 예외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 1을 먼저 한번 꺼내주시면 조합 1 예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도 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들은 음성으로 바로 대답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이렇게 답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채팅창에다가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은 5단기 참가자분들부터 먼저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네 그 1번 예문이 있죠? 자 1번 예문을 강의식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where is the parking lot? 네 좋습니다 where is the parking lot? 이렇게 읽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번 하고 2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걸 보면서 이 중에 어떤 걸 세게 하는 게 맞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현호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Can I see your parking ticket? 한 번 더 Can I see your parking ticket? 자 그러면 3번은요 지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I don't see the parking meter 네 좋고요 자 4번은 이제 참가자분들이 좀 답을 한번 써보시기를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parking을 세게 읽어야 될 것 같다 하면 1번을 써주시고요 채팅창에다가 space를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2번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돼요 번호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답변이 좀 이렇게 반반씩 갈리는 것 같네요 음 alright 좋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해볼 텐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주한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I bought a new bookshelf 좋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역시 한번 그 참가자분들에게 번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두 단어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합쳐진 케이스입니다 자 합쳐진 케이스는 어떤 게 맞는 답일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참가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채팅에 참여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7번은 쇼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I'm sorry we do not accept credit cards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네 현호 씨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It took me 12 years Because I got my green card Before Before죠 Before I got my green card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두 문장 남았는데 네 9번은 강의식에서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4번은 강의식에서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도연 씨가 다시 한번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네 이거 그 Sounds familiar? 이거 아세요? 이거 뭔지?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Frozen 노래 가사예요 네 어린 애기들이 있는지 분 아마 아실 겁니다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죄송해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노래가 있고요 So yeah Why have a ballroom with no balls 잘하셨어요 자 대부분 잘 맞추셨고 지금 틀린 답 나왔던 게 음 이번에 그 현호 씨가 하셨던 그 parking ticket 여기가 조금 강세가 잘못된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4번하고 6번 문장 있죠 제가 여기 share 해드렸던 거 그거를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셨을 때 오답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정답은 전부 다 1번이에요 모두 1번입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본 10문장 전부 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번의 강세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2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조합 1이라고 하고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명사 더하기 명사 조합일 때 이때는 명사 첫 번째 거에 강세를 준다 자 복합명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근데 복합명사라는 거는 뭐냐면 둘 단어 또는 세 단어 이상 뭐 이렇게 쭉 뒤로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단어의 개수는 둘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둘을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둘 또는 그 이상 자 그래서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명사와 명사의 조합일 필요도 없고요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 명사 역할을 하면 그걸 복합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짧게는 compounds라고 부르기도 하고 길게는 compound nouns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 대표적인 것들이 형용사에 명사를 붙인 케이스 그리고 이제 명사에 명사를 붙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예문을 보시면 자 지연씨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한번 쫙 읽어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자료 같이 보면서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음 parking lot 자 이거는 parking이랑 lot라는 이 두 가지 명사가 그냥 합쳐진 건데요 보통 이렇게 명사가 명사를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면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처럼 변해버려요 자 그럼 이게 직역을 하면 주차를 하는 장소라는 말인데 장소가 주차를 한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복합명사의 개념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이걸 수십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뜻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약간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뜻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복합명사입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주차를 하고 있는 티켓인 게 아니라 주차 티켓이라는 뜻이 되는 이런 단어들이 복합명사라는 겁니다 parking meter라는 건 아마 한국에는 잘 없어서 좀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가에 차를 댄 다음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거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돈을 미리 결제를 해놓고 그 receipt을 dash라고 하죠 자동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운전대 뒤쪽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끼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거 그걸 parking meter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arking space 역시 마찬가지 parking space 해서 parking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명사 여기가 강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강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강세를 줘라 라고 하면 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parking lot parking ticket parking meter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소리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단어들이 좀 소리가 amplify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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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얘는 얘대로 강세가 있잖아요 그 단어 속의 강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단어끼리의 강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강세는 유지를 하되 그 단어끼리의 레벨로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얘네대로 다 소리의 특징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세게 읽을 것인가 parking space 이 두 개가 만났을 땐 어떻게 세게 읽을 것인가 할 때 앞에 게 parking space parking space 얘도 강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parking처럼 강하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강세를 공부할 때 전제로 깔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강세를 특정 단어에 주라고 해서 나머지 단어들의 소리를 다 죽여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소리는 유지하되 그 다른 강세를 받고 있는 그 소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뿐이에요 그게 강세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단어 강세를 얘기를 할 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네 션씨가 좀 해주세요 션씨가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션씨가 읽어주시고 그 다음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션씨가 끝나고 나면 자기 연습을 하세요 말하면서 오늘 들으셔야 라이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션씨가 하시고 그 다음 텀을 좀 주세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 또 션씨가 두 번째 단어 읽어주시고 텀을 주시면 그 사이에 하시고 이해 되셨죠? 자 션씨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북 셰프 부터 한번 북 부분을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북 셰프 북 커버 북 스토 북 마크 네 아주 잘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네 발음도 좋았고 강세도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방금 션씨가 한 것처럼 중간에 텀을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중간에 공백을 줄 때 그때 한번 연습을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포스트 카드 리포트 카드 그린 카드 네 이제 조금 감이 충분히 오실 것 같습니다 복합명사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는요 똑같이 제가 중간에 텀을 두고 읽을 테니까 5단계 참가자분들께서 같이 collectively 함께 뒤에 제가 텀을 주면 각자 연습을 같이 소리내서 해주실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예외적인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언지를 미리 좀 드리긴 했는데 자 밑에 같이 한번 좀 내려가보시죠 제가 예외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의 그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우리가 그걸 compound or 명사 compound nou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될 때 다시 말해서 각각의 단어가 그냥 본래의 뜻을 가지고 이 두 개가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것과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chunk로 움직이는 경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얘를 가져왔는데 자 백악관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고 항상 이렇게 굳어져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럼 얘는 the 복합명사로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the 어떻게 할까요 white house 해보실게요 자 다 같이 해보실게요 5단계 참가자분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스펠링인데 물론 이제 대문자 소문자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 얘를 보시면 흰색 집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집이라고 할 때는 그냥 흰색이라는 형용사는 그 자기대로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집이라는 이 명사는 또 자기대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이렇게 뒤로 강세가 실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네 이번에 시청자분들 해보겠습니다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자 이렇게 강세가 좀 달라지게 돼요 자 이제 비슷한 예인데 우리가 왜 온실 온실가스 얘기를 할 때 이 온실이라는 것이 실제 한국 사람들은 아마 비닐하우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green house 라고 부르는데요 green house 자 근데 그때는 녹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색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같이 합쳐져서 붙었죠 자 이러면서 하나의 또 다른 명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의하고 지나갔던 이 복합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 강세 줘야 되겠죠 자 5단계 참가자분들 먼저 연습 시작해 볼게요 green house green house green house green house 자 이번엔 시청자분들요 green house green house 그쵸? 자 근데 바로 아래를 보시면 역시 녹색 집이라고 이거를 각자 떼어서 이게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합 명사는 붙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각자 따로 이렇게 단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합 명사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그 두 개가 굳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뜻으로 사용되느냐 이 여부를 보셔야 하는 거고 붙어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떼어서 a green house 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온실이란 뜻이 아니에요 페인트를 녹색으로 해서 집을 칠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세도 바뀌게 돼요 해서 a green house 해볼게요 5단계 참가자분들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실게요 집에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교재에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좀 추가로 퀴즈처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 그린 카드라는 걸 받아야 되죠 자 이제 그 그린 카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린 카드는 자 여기 번호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오다기 참가자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봐 주시고요 자 그린을 먼저 강하게 읽는다 그린을 강하게 읽는다라고 생각되시면 1번을 써주시고 house를 강하게 읽는다라고 생각되면 2번을 써주세요 네 자 그렇죠 좋습니다 네 다들 잘 대부분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린 카드 앞에 그린 거기에 힘을 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운동 경기를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자 그럼 그냥 녹색 카드다라는 뜻으로 이걸 썼다면 그러면 a 그린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복합명사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강세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합명사일 때는 어떻게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의 강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green card 이렇게요 이게 뭐 그린 카드 우리가 이제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 뭐 영주권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green card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카드는 a green card a green card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복합명사라는 이 조합은 다 마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한번 봐주시죠 자 이제 조합 2와 3을 예문을 제가 쭉 드렸는데요 자 요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강의식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쪽에 1번 맨 위에 있는 예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 2번은 지현씨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한 번 더 네 다음 3번은 현호씨요 네 좋습니다 자 4번은 쇼씨 해볼까요 This prevents all people from getting injured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을 시청자분들에게 돌릴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 답 막 써주시고 계시고요 음 답변이 좀 갈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 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쇼씨가 한번 해주실까요 You did a good job 네 좋아요 아 잘 됐고 자 8번은 지현씨요 My son lumps Big blue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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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지막 단어는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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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소리 넣지 마시고요 알소리 없는 담백한 어 어 어 에어 Bu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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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럼 9번은 강희씨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She has a big brown eye 자 이제 마지막 10번 도연씨가 돌아왔네요 도연씨가 10번 지금 3쪽에 예문 10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A cute little girl was eating ice cream 한 번 더 A cute little girl was eating ice cream 잘 들어봤고요 강희씨께서 해주셨던 1번 발음이 좀 잘못됐고 그리고 6번 참가자분들께서 오답을 좀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8번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전에 지현씨께서 해주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강희씨가 해주셨던 9번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면 형용사와 명사가 만나 있는 조합이에요 자 복합명사 아닙니다 그냥 형용사와 명사가 만나서 명사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자 우리 신체에도 뼈대가 있고 살갓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는 뼈대와 살갓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채팅창에도 써주세요 형용사는 내가 봤을 때 살갓과 뼈대 중에 어떤 걸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실까요? 수은 씨 어떤 것 같아요? 살갓 같습니다 살갓에 해당이 된다 강희씨 의견은 어떤가요? 좀 더 뼈보다는 살갓인 것 같아요 네 맞죠 그죠? 뼈대가 없이는 문장이 아예 형체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뼈대를 이루는 조금 더 딱딱한 명사 명사가 없이 문장의 기본적인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pretty라는 것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pretty, pretty what? pretty boy, pretty girls? 약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또는 남성 내지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뭔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문장 구성 요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살갓도 중요하고 뼈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듯이 뼈대에 해당하는 명사가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아까 전에 조금 잘못됐다고 했는데 smile, it's a nice day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smile, it's a nice day smile, it's a nice day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가자분들 먼저 할게요 smile, it's a nice day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아까 잘 해주셨는데 저희 좀 작은 방 하나 있어요 we have a small room we have a small room we have a small room 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간격을 좀 두고 할 테니까 제가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말을 해보시면 돼요 we have a small room we have a small room 한 번 더 해볼게요 we have a small room 자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세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아까 잘 해주셨는데 he has blue eyes 역시 he has blue eyes eyes 가 힘을 받는 거예요 he has blue eyes he has blue eyes 자 이거 5단계 참가자분들 한번 해볼게요 he has blue eyes 자 조금 더 조금 더 지금 톤은 제가 그냥 되게 정돈된 톤으로 했는데 조금 더 일상적으로 있을 법한 대화를 한번 제가 컨텍스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의자를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래서 경찰과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찰이 물어봐요 그 눈 색깔 봤나요 눈 색깔이 어때요 이랬을 때 파란색 눈동자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he has a blue eyes 자 해볼게요 he has a blu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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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는 또 시청자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역시 old people이에요 그렇죠 old people이 아니라 old people 이렇게 가보면 this prevents old people from getting injured 자 한 번 더 this prevents old people from getting injured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만났고요 이때는 뼈대에 해당하는 명사가 조금 더 강하게 발음이 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부터 조금 스피드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 자 네 참가자분들이 해볼게요 I haven't seen her in a long time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I haven't seen her in a long time 이 힘을 조금 더 받는다 다음 6번도 역시 빠르게 이제 시청자분들과 해볼게요 We don't need a big house We don't need a big house We don't need a big house 네 해볼게요 시청자분들 We don't need a big house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7번은 쉽죠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시청자분들 참가자분들 막론하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 did a good job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전에 지현 씨께서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중간에 번호가 늘어나니까 조금 tricky해졌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오늘 우리 마지막 조합이 되는데요 자 이 조합은 형용사가 앞에 두 개 이상 딸려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딸려 있는 상황에서 끝에 명사가 자리 잡으면 오케이 형용사보다는 명사가 힘을 받는 것까진 알겠는데 형용사가 여러 개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형용사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뼈대인 명사에 힘을 주시는데 이때도 형용사는 명사보다 덜 힘을 받아요 힘을 둘 다 받는데 명사가 더 받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제가 손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시청자분들 참가자분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9번도 똑같은 요령으로 그냥 바로 가보죠 자 다 같이 그냥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제 문장을 드릴게요 자 예문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다 해봤고요 자 보면 자 조합 2를 이제 내려왔으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자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자 복합명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때 명사에 강세를 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해서 자 역시 쭉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혹시 끌게 될까요? 자 이제 이러 dismissed All people Big house Big house Big house Big house Long time Long time Long time Long time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First grade First grade First grade First grade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자료의 조합 3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형용사와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된 경우에는 첫 번째 형용사 힘을 주되 여기서는 중간 강세가 실린다. 즉 너무 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형용사가 힘이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힘이 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명사의 힘을 제일 세게 주시면 된다. 자 한번 가볼게요. 빅 블루 버스 빅 블루 버스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빅 블루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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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블루pro 빅 블루 버스로 빅 블루 버스 빅 블루 버스 빅 블루 버스 오늘 우리가 보겠다고 했던 세 가지 조합을 이제 다 예문과 또 설명까지 다 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계속 중간중간에 말했던 그 썼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정석, 정석 발음이다 아마 오늘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실전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접하거나 내가 말하려고 할 때 근데 이렇게도 했던 것 같은데 싶은 케이스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를 오늘 안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석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추후에 우리 코칭 커리큘럼에 예외를 배우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때까지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배우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정석만 딱 알려드렸어요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명사 내지는 형용사 따위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될 때 그리고 항상 그 조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복합명사라고 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가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대신 똑같이 생겼지만 복합명사가 아닌 것들 뭐 우리가 아까 그린 카드도 제가 퀴즈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린 하우스, the white house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은 그때 문맥을 보면서 좀 상황에 맞게 강세를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본 조합은 형용사와 명사였습니다 형용사와 명사는 형용사는 살가세에 해당하고 명사는 뼈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뼈대는 더 중요하니까 일단 세게 해준다 단 형용사가 앞에 두 개 이상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면 맨 앞에 있는 형용사를 중간 정도로 힘을 주시고 가운데 있는 것들에 힘을 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명사를 빵 이렇게 세게 강세를 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도 긴 시간 함께 하시는 거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 오늘 배우신 거 열심히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단기 직접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시면 제가 5단기 관련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놔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5단기 참가자분들 숙제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제 피드백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 추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도 많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라이브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